공은 공하다. 비어 있음의 지혜는 사실 지극히 낙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비어 있지 않다면 나는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어 있음의 참뜻입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비어 있다, 공하다는 말은 단순히 무자성, 즉 본래의 자성과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비어 있음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반야심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 존재의 기초이며 만물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거기에는 어떤 존재론적 근거도 없습니다. 비어 있음을 존재론적 본질로 바꾸고 그것을 모든 존재의 기초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어 있음은 영원 불변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아닙니다. 비어 있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 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어 있다는 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 있지 않다면 활기를 잃고 굳어버릴 것입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살아 있다는 뜻이며 숨을 들이 쉬고 내쉰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음은 무상 즉 덧없음이자 변화입니다. 우리는 비어 있음, 덧없음 혹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인생이 텅 비어 덧없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불교 수행을 하면서 공과 무상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14살짜리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상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상함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옥수수알을 땅에 심을 때는 옥수수알이 키 큰 옥수수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무상함이 없다면 옥수수알은 영원히 옥수수알로만 남게 되므로 절대로 옥수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덧없음은 살아있는 만물에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2세기의 불교 사상가 용수는 비어있기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상함을 불평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하기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 무상함이여 만세. 무상함 또는 덧없음은 더없이 낙관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용수의 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어집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어있음을 축하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비어있음이여 만세. 비어있음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음의 표식. 살이 푸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진인하니. 비어있음. 즉 공성은 사메탈문. 더스리 도즈 어브리버레이션 중 첫 번째입니다. 사메탈문의 가르침은 반야심경보다 천년연이나 앞선 여러 초기 불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이 매순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진화합니다. 그러나 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오음만을 일컫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현상과 법 역시 비어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인도에는 신성한 자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대부분의 영성수행, 전통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관찰되는 모든 변화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나 본질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아트만 또는 아,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죽어서 육신이 흩어진 뒤에도 영혼은 다른 몸으로 들어가 계속 이어지며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울 때까지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를 수없이 반복해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영성수행의 목적은 작은 자아인 아트만을 큰 자아,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고 숭고한 자아와 재결합하는 것이었는데 이 큰 자아를 브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을 때 이 믿음에 도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현상이란 그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나타나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현상 어디에도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브라만이라고 부르든, 개인적 자아라고 부르든, 보편적 자아라고 부르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라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사후 수백 년 동안 불교 일부 부파의 가르침에는 아라는 개념이 다시 은근슬쩍 스며들었습니다. 서릴 체유부 서릴 체유부는 기원 후 1세기가 되기 전 카슈미르에 나타난 불교 분파로 인도, 북서부에서 천여 년 동안 번성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서릴 체유부에 속하는 여러 주요 경전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들은 자아가 없다고 가르쳤지만, 한편으로는 오온과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근,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감각하는 대상인 육경 등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고유한 본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결코 설파하신 적 없는 내용입니다. 서릴 체유부에 따르면 오온에는 사람의 자아가 없지만, 각각의 온에는 해당 온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에는 핵이 없지만, 층을 이루는 껍질마다 각기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을 작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제각기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가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는 과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제 이 입자들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자는 오직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전자는 전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없다면 전자는 전자가 아닙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중성자는 중성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성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다른 온갖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원자 입자는 고정된 실체라고 특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입자들은 역동적이며, 그 움직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작디작은 소립자에서 풀딥, 강, 한 줄기 햇살, 머나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관찰해보면, 과연 무엇이 머물러 있거나 불변할까요? 우리 몸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강이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 순간 탄생과 죽음을 겪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없고 영원한 영혼도 없으며, 불변하는 것도 없지만, 지속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은 거기에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강이 흐르게 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이도 없고, 지시를 내리는 대장도 없습니다. 강에는 겐지스강, 나일강, 미시시피강과 같은 이름이 있지만, 변함없이 남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강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늘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같은 강에서 두 번 목욕할 수 없고, 강 역시 같은 당신을 두 번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강으로 돌아올 때는 당신 또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며, 강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모든 현상은 공하다. 사람의 몸은 물론 모든 현상은 연구하며,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사리푸트라에게 이러한 통찰을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부처님의 원 가르침을 회복하려는 대승불교의 이도를 대표하며, 사리푸트라는 아비달마를 대표합니다. 아비달마는 서릴 체유부처럼 불교 철학 분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던 계층적이고 분석적인 가르침입니다. 상호 존재라는 통찰은 그 무엇도 외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세상 만물은 다른 온갖 것들과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무상, 즉 더덥슴이라는 통찰은 그 무엇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상호 존재는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음을 뜻하지만, 더덥슴 또한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비어 있음을 공간적 관점에서는 상호 존재라고 부르며, 시간적 관점에서는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은 비어 있음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상은 시간적 측면에서도 공간적 측면에서도 분리된 자아가 본래 비어 있다는 특성을 띕니다. 사람에게 분리된 자아가 없다고 하면서도, 온에는 진짜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반만 이해한 셈입니다. 일체 만물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는 지극한 환희가 깃들어 있습니다.